25일 저희 카페 상한가 서전기전 그리고 중앙오션 2개죠 상한가 올인 당첨을 했는데요 그 꿈의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잠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오션 상한가 이렇게 진입 들어갔었던 내용하고요 서전기전 아주 따끈따끈한 종목입니다 서전기전 신용으로 이틀에 거쳐가지고 매수 땡겨서 147% 129%의 수익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상한가가 1900개 종목에서 2개인데 상한가가 2개다 올인 당첨이 됐죠 여러분들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자 붉은태양 주식 수익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을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고 제가 추천하는 종목의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페는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바로 찾아오실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현재 오늘 오늘입니다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서 지금 45주째 오늘 화요일이죠 2017년도 4월 25일입니다 자 오늘까지 홀딩하고 있는 주식 수익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람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이 있습니다 자 주식을 하면 다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편견을 버리시고 상식을 벗어난 눈으로 세상을 보시면 또 다른 세상이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주식을 매달 매일 아르바이트를 하든 아니면 대리운전을 하든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주식밖에 없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분은 무조건 주식을 매일매일이든 매달이든 내 용돈을 줄여서라도 저한테 찾아오셔서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은 그냥 싹쓸이 이렇게 주워 담으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이 가능합니다 자 44주째 지금 홀딩하고 있는 주식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평균 단가하고 수익률만 공개를 해드리고 여기 종목명은 제가 한 종목당 추천비용이 20만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수해놓고 올라가지 않으면 장부상 무조건 손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종목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10% 마이너스 49%라고 해도 절대 이 종목을 손절을 치지 않습니다 왜? 이 종목이 지금도 대박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는 그런 종목인데 그런 종목이 매수하고 난 다음에 주식이 떨어지면 이건 초대박이다 그래서 저는 절대 손절을 치지 않습니다 자 이 꿈의 수익률 한 페이지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페이지거든요 약 한 50개 종목이 되는데 5페이지니까 200종목이 넘습니다 자 꿈의 수익률 이렇게 매수하다가 보면 60%도 나오고 손실이 나는 종목이 있는데 이런 종목은 또 돈이 생기면 계속 분할 매수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118% 이런 꿈의 수익률 이런 꿈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 바닥에서 2, 3년 동안 가지고 가면 적게는 200% 300% 많게는 1000%의 수익률이 터지는 종목이 지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바로 여러분들이 4개월 전에 저를 만나셨으면 이 종목의 수익률이 바로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바닥주를 매수해 놓고 홀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꿈의 수익률이 바로 여러분들의 수익률이다 여러분들 바닥에서 이렇게 대박을 칠 수 있는 이런 꿈의 수익률 종목을 저를 만나셔서 싹쓸이를 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, 저는 2ンダ S для Hutons으로 사라져요 이제 3 saleap 보다 5% 3% 4% 5% 5% 3% 9% 5% 3% 5% 7% 3% 5% 6% 3% 4% 4% 7% 5% 3% 4% 5% 3%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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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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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